그 헤드폰 근데 그 헤드폰 나한테 있다 비록 고장 나긴 했지만 진짜? 근데 왜 말 안 했어? 그날 사건으로 깨달았거든 오영심은 평생 나를 안 좋아하게 했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? 내 마음 한 번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괴롭히고 싶었나봐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날 계속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어 나를 향해 두근거리고 있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했어 근데 너도 날 좋아할 만큼 믿지 못했던 거 아니야? 아니 나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영심아 그래서 지금은? 지금은 자신이 좀 생겼어? 지금 이만큼의 내가 된 건 어떻게 보면 다 너 덕분이지 자신감 있는 내가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니까 그럼 네가 잘 된 건 내 덕분이니까 내 소원 들어줘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내 소원은 오영심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만 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편집하면서 봤지 그 소원 찬스 지금 쓸게 내 소원은 이 거야 우리가 지금 감정에 100% 충실해지는 거야 너무 좋아 한참으로 눈을 띄는다 그냥 한참으로 한참으로 그는 한참으로 한참으로 한참으로